아 루시엘 어서와 반가오 반가오 아 요새 오버워치를 안 해가지고 저는 아 저게 어디랑 연결된.. 아아 아 아닌데 아까도 저기로 갔었는데 엄마야 어디로 가야되노 제발 길 좀 안 헤맸으면 좋겠다 좋겠다 아 여기 떨어지면 죽으려나 안 돼 아 왜 글루 점프하니 위로 했는데 아 와 나 왜 여기까지 와있어 장난치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한번 빨리빨리 갚아봅시다 여기서 나이스 하잖아 아 찾았다 드디어 기를 어 안돼 아 잃어버렸던 길을 드디어 찾았어요 행복하잖아 완전 행복하잖아 아 여기 완전 대박인데 소련 놈들 주위에 유호를 잘 찾았어 여기서 위적으로 뚫고 들어갔던 거야 근데 도망친 놈들 소식은 없어 아 아 아 뭐하니 아 여기 완전 대박인데 소련 놈들 자료했던 유호를 잔뜩 찾았어 여기서 위적으로 뚫고 들어갔던 거야 근데 도망친 놈들 소식은 없어 여기서 잠시만 サブマシンガ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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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スタジオ 아 아수어 원샷 워킥 원샷 워킥 원샷 워킥 이거 뭐 연결해 놓고 연결은 해놔야지 마침내 붉은 군대가 선지자의 축복이 깃든 서운을 발견하고 말았다 마침내 붉은 군대가 선지자의 축복이 깃든 서운을 발견하고 말아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길 맞구나 가서 보여주면 올라가야지 라라, 거기 있어요? 상황이 안 좋아요. 거기서 나와요. 제이커? 아, 진짜. 아무것도 만지지마. 요즘 시장에서 나온 걸? 그래. 마지막 보고서를 보내면서 유적을 찾자마자 다른 작업을 다 중단시켜야겠다. 혼란한 틈을 타서 똥이로 막혔지. 엄청 옛날 건데. 너 제 글자는 아니고 어디 글자는 잘 알겠어? 그리 써라. 한 방에 보내버리기 해라,influen 용광이 한 방에 이리와! 빨리 이기야! 나도 가버리기 전에! 쓸어버려! ainsaw! 흘러! 아! 으악! 으악! 엘투샷 엘투샷 아 긴장돼 뭐야 엘투 던감 크고 알겠습니다 널게 파하자 지하 영구의 정답 어 얘네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아오 아오 아오케이 던질 때 나쁜 놈들 방탄 방패까지 들고 와 와 여자 하나 상대하는데 잔인한 놈들 아이고 불타갈주가 안 뜨겁나 왼손으로다가 좋아좋아 제이컵 뭐라는 거야 제이컵 왜 목소리가 안들려 여기부터는 위험하니까 당신은 돌아가요 벌써 헤어지면 섭섭하죠 궁금한 것도 많구요 그럼 빨리 출발하죠 그럼 빨리 출발하죠 그럼 빨리 출발하죠 감사합니다.